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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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사실 누르면 못 먹겠다, 이거. 하하하하 여보. 엄마. 아니, 밥하기 귀찮은데 자기야 뭐... 저녁 준비할래요? 뭐 준비할까 뭐 있는데? 응 채소 있지 무랑 뭐 당근 그 다음에 배추 상추 그 다음 뭐 채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말이야 오늘 딱 안에 선물 사러 가기 딱 좋은데 네 뭐 많이 넣은 거 같아 찾아보면 내가 이참에 내가 그러면 시상 가서 사 올까? 응 내가 좋아하는 거 사 와 그래 뭐 먹고 싶은데 통 잡고 있잖아 그 전에 간단하게 그거 먹자 그래 알았어 가서 사 와요 내가 올게 그래 아주 기회를 잘 잡았어 그래 좋아 어 전화 왔네 여보세요? 어 여보 어 통닭이 없다고? 아 생닭은 사 오지 마요 생닭 사 오지 말고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뭐 뭐 간단하게 만들어 먹지 뭐 네 네 올 때 조심하게 오세요 알았어요 내가 뭐 간식 만들고 있을게요 조심히 와요 네 이걸로 뭐 맛있는 거 만들어야 되겠네 만들어 보러 가자 아 아 아 아 재료가 일곱 밖에 없네 무슨 간식이나 만들어 볼까 뭐 준비할게 뭐 있나? 만들라면 또 뭐가 있더라 소금 그냥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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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캬 고춧가루 빨라 고춧가루 소금 간장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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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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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것이 아내의 특별한 선물이야 우리 아내가 좋아하겠지 근데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? 혹시 누가 보는 사람 없나? 응? 어디 숨길까? 여기 숨겨놓자 그래 지나가다가 안 보겠지 그래 포장지는 여기 있으니까 가위하고 테이프 가지러 와야지 포장지는 좀 해줘 포장지를 해야지 고춧가루 공유 누나 완성했다 다 됐어 완벽해 이제 숨기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 오, 언제 왔어요? 지금 방금 왔지? 응 근데 그거 뭐야 그거? 이거? 루도프 땅톡으로 만든 거야 아까 우리 먹던가잖아 이거 어, 맞아 어? 어 야 맛있겠다 이거 우리 가서 먹을까? 그래 이리 와요 왜 그래 야 삼촌에서 뛰어난 것 같지 않아? 멋지지 않아요? 야 내 얼굴 같다 이거 내 얼굴 같다 왜 이리 가 안 그래 야 먹기 아깝다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얼른 먹어봐 그래 가자부터 먹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음 나도 한입 주고 맛있어? 음, 맛있네 음 맛이 나네 아니 당신은 당신 거 먹어 음 같이 먹는 게 맛있지 음 나 두 개는 먹겠다 이거 응 근데 사실 그니까 눈으로만 먹겠다 이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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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ie 하하 요이 methods 감사합니다.